뭐였죠? 집에서 공부 좀 하세요. 지발 좀. 선생님 지금 진이호 5학년이고 서해 올라가고 이제 곧 중학생 되는데 집중돼서 죽겠어. 밤잠이 안 와야 돼. 진이호 막 중학교 올라가고 막 영어 못한다 그러면 못한다. 몇 점 맞아야 돼. 그게 있어? 몇 점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그 점수 받을 거야? 네. 50점. 50점이면 반에서 꼴찌 적으면 되겠다. using your body 뭐라고요? using your body using your body using 이라는 말은 use 로부터 왔고요. use는 하다시에요. 하다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붙일 수 있는 거예요. use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사용하다. 이용하다. 근데 하다. 뭐 뭐 하다라는 하다시에 이렇게 ing를 붙이면 뭐 뭐 하기 이런 뜻으로 바뀔 수가 있어. 사용하기. 사용하기. your는 너의 body는 몸 신체 이런 뜻이에요. 됐습니다. 그래서 너의 몸을 사용하기 라는 뜻이죠. 오케이. 그래서 뭐라구요? using your 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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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너는 눈으로 뭘 할 수 있니?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?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?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? 오케이. 그래서 무엇을 I can see 자, 집중. 무엇을 what 넌 할 수 있니? can you do 너의 눈을 사용하여 with your eyes with your eyes with은 뭐 뭐와 함께 이런 뜻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무엇을 사용하여 이런 뜻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무엇을 갖고 있는 이런 뜻도 있어요. 여기서는 뭐뭐를 사용하여 네 눈을 사용하여 오케이.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? 계속해서 나는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. I can see the beautiful sky I can see the beautiful sky beautiful 같은 단어는 여러 번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선생님은 잘 안 외워서 배아 배아 티 포 beautiful 됐습니까? 안 외워져서 배아우티풀 이라고 외웠어요. beautiful beautiful I can see the beautiful sky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데요?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?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? 뭐 what what can you see 이런 한 번 씩은 말하지마 네 아플때 속이래요 다 이래 네 뭐야 지금 잠깐만 요거 공주비 껐다 킬거니까 한 2-3분 걸릴거야 껐다 킬 그래 2, 3분 걸릴꺼야 공룡이 껐다킬거니깐 책이 깡총깡총뛰고 싶은가봐 잠깐만 기다려. 왜 공룡이 껐다킨다니까 그 다음에 안녕. 그 다음에 나는 아름다운 바다를 볼수도 있어 이제 될꺼에요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내 얼굴도 볼수 있지 I can see my face 잠깐 뭐야 한단계 뒤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 I can see my face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너의 귀로 뭘 할수 있니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I can hear the alarm I can hear the alarm I can hear the telephone I can hear the telephone 그 다음에 나는 숨도 쉴 수 있죠 I can hear the alarm I can hear the alarm I can breathe I can breathe I can breathe 그 다음에 나는 음식 냄새 맡을 수 있어요 I can smell food I can smell food Fast food Fast food은 즉석 음식이구요 I can smell food I can smell food 그 다음에 입으로 뭐 할 수 있니 난 너의 난 너에게 말도 할 수 있어 난 너에게 말도 할 수 있어 I can speak To you To you I can speak 말할 수 있어 너에게 To you 그 다음에 나는 음식 맛볼 수도 있지 I can taste it I can taste food I can taste food 그 다음에 너 손으로 뭐 할 수 있니 그 다음에 너 손으로 뭐 할 수 있니 손으로 뭐 할 수 있니 What 손으로 뭐 할 수 있니 W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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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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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can you do with your hands 그 다음에 나는 문 열 수 있지 I can I can Open The do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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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나는 공도 던질 수 있지 온 Who I can throw a ball 옳지 I can Throw a ball throw a ball That's a ball I can Throw a ball 응 나는 피아노 연주도 할 수 있지 ... ... ... 좋지! I can play the piano I can play the piano 너는 다리로 뭐 할 수 있니? 자 진 Например, 빨리 하자 그 다음에 난 걸을 수 있어 난 걸을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만 하면 안될까 말하기 시험치면서 모니터에 쓰기 시험치는 사람은 니가 처음이다 난 걸을 수 있어요 난 달릴 수 있어요 진여야 좀 이따 시험치라고요 선생님이 정한 규칙을 좀 지키면 안될까? 난 공 찰 수 있어요 난 공 찰 수 있어요 아니요 난 공 찰 수 있어요 아니요